자, 그럼 지금부터 ssh-server를 설치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저는 지금 ssh-server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삭제를 할 건데 이거 삭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제가 삭제하고 설치하는 모습을 그냥 구경하세요. 굳이 삭제하실 필요 없습니다. 자, sudo apt-get, remove를 하면 되는데 remove는 그냥 프로그램만 삭제하는 것이고 더 강력한 삭제는 퍼집니다. 그리고 open-ssh-server와 open-ssh-client를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. 자, 퍼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설정 파일 같은 것까지 다 날라갑니다. 자, 삭제가 됐고요. 삭제가 됐지만 아직 ssh-program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끄기 전까지는 저는 ssh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아, 그 얘기는 모르셔도 괜찮겠네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설치를 해야죠. sudo ss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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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t-get 있죠. install, open-ssh라고 합니다. 자, open-ssh는 ssh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, ssh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. 예, 그래서 open-ssh-server라고 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의 리눅스에다가 open-ssh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의 ssh-server를 설치하는 겁니다. 예, 마치 아파치와 웹서버의 관계예요. ssh-server는 예, 카테고고 open-ssh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서버의 이름이고 이런 겁니다. 음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설치할 거는 open-ssh-client인데 어, 지금 단계에서는 이 클라이언트가 꼭 필요한 설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예,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쓰고 있는 이 현재 제가 접속해 있는 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원격 제어할 때는 이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컴퓨터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저의 시스템에는 서버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. y 그럼 이렇게 인스톨이 되고요. 인스톨이 끝나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. service ssh-start 그리고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sudo process 중에 process를 출력하는데 그것을 grab으로 ssh라고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음 이렇게 sshd라고 되어 있는 이름들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된 겁니다. 저도 뭐 구체적인 프로세스들의 역할은 잘 모르겠어요. 자, 됐고요. 그러면은 현재 우리의 컴퓨터는 어떤 상태냐면 ssh 서버가 설치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서버는 계속 실행되고 있다가 ssh-client에 접속을 기다립니다. 자, 그럼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? 자, 저는 두 대의 컴퓨터를 준비했습니다. 이 위에 있는 컴퓨터는 우리가 서버를 설치한 컴퓨터 밑에 있는 컴퓨터는 저는 별도의 리눅스 컴퓨터를 한 대 더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이 컴퓨터로, 밑에 있는 컴퓨터로 위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할 겁니다. 밑에 있는 컴퓨터에는 ssh-client가 깔려 있고 위에 있는 컴퓨터에는 ssh-server가 깔려 있는 것이죠. 자, 그럼 저는 ipaddr로 현재 저의 컴퓨터의 ip-adress를 알아냈습니다. 192.168.0.65네요. 자, 그럼 저는 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위에 있는 컴퓨터로 접속할 때 ssh라고 씁니다. 이 ssh는 우리가 설치한 open-ssh-client라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명령어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192.168.0.65예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이제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고 여러분이 접속하고자 하는 아이디가 egoing이라고 한다면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 그러면 여기에다가 egoing 골뱅이라고 하는 겁니다. 엔터를 치면 이렇게 뜨죠. 이런게 뜨면 잘 된 거예요. 여러분이 이런 컴퓨터에 처음으로 접속한다 이런 뜻이에요. 진짜 접속할 거냐 yes를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.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끝났고 이 밑에 있는 컴퓨터는 현재 음 어 위에 있는 컴퓨터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으로 원격지어를 통해서 위쪽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한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이제 더 이상 어 원래 컴퓨터가 아니라 제가 지금 ssh를 통해서 접속한 컴퓨터를 대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.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접속하는 것을 통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는 접속하기 전에는 이 컴퓨터를 다루고 있었다가 접속이 끝나면 그때부터 제가 내리는 명령은 이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명령이 내려진다라는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prompt도 생긴 게 똑같아졌죠. 자 이것이 바로 ssh이고 ssh를 통해서 우리가 원격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할 때는 역시나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사용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